떡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밀지 마세요. 여기 단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지 마세요. 아, 그거는 뭐, 이거 좀 많이 싸졌을 거예요. 어, 가족도 만드니까? 아, 네. 평판에 가서 사드리고, 손이, 네. 석판이, 화이트. 아, 네. 전문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저희도 괜찮은 것 같고, 저희도 이름이 뭐예요? 윤리 같은 거 뭐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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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이 많이 복잡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요 밀지 말고 오세요 꽃이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흔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복덕도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이게 위험합니다 단상이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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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자리로 들어서 4홍 소원을 합시다.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가시지 말고 다함께 4홍 소원 모두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4홍 소원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4홍 소원을 합시다. 다함께 4홍 소원이 있겠습니다.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을 합시다.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을 합시다. 다함께 4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을 합시다. 5홍 소원으로 1홍 소원을 합시다. 6홍 소원을 합시다. 세상에서 홍국영장 영상 시대전인 역대 대통령 출모리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갈래 소녀사 출모리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